야, 누가 가져갔어? 야, 저 너무한 거 아니야? 아, 너무한 거 아니냐고!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어요.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어요.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어요. 이렇게 하고 있어. 야, 여기. 아, 이 정도 기술은 가면 가야 돼. 이거 연예인 실력이 아니잖아. 어? 알코인. 알코인 가져와, 빨리. 이거네, 이거네. 와, 등원이야, 뭐. 야, 이 형 다 털렸네. 아, 가만히 있어봐. 저 오른쪽 신장이... 허전한 거 같아가지고. 아, 너무 웃겨. 근데 잠깐만, 우리가... 뭐... 우리 팀 일은 아닙니다만 두 분이 저렇게... 소위 말해서 다 털렸어요. 근데... 그... 나는 그렇습니다. 저기요, 내가 얼마나 슬펐냐면 꿈만 배달고 호흡을 했었어요. 꿈만 달고... 이건 너무하잖아. 아... 아... 오, 이거, 이거, 이거. 어? 가져갔어? 가져갔어? 그래갔어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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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맛있어. 와 너무 열이 받는다 미안한데 우리가 뭐 늘 있던 일이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약간 좀 알았어요 아니 근데 10년 동안 끈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끈 기술은 처음인데 멀리서 보고 깍진이 왜 안절별줄 처음이었는지 아이고 귀여워